가신대입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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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, 둘, 셋. 포기하지 않고 그래도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승리해 준 선수들한테 이 기쁨을 전하고 싶습니다. 매 경기 저희한테 정말 중요한 순간인데 오늘도 선수들이 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이기려고 했던 자세가 태도가 오늘 승리를 만든 것 같고 선수들한테 오늘도 정말 감사하다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. 일단 코치님 감독님이 연승을 이어가자고 했는데 어렵게 연승을 이어가서 굉장히 기쁘고 또 올 시즌 제 개인적인 첫 골로 이렇게 팀이 극적인 승리를 할 수 있어서 그동안 골을 못 넣었던 것에 대해 보상을 받은 기분인 것 같아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